어섬블리스 채널에서 바디 프로필 반 지원자를 모집합니다. 촬영은 가람 사진 제작소라는 스튜디오에서 진행되며 어섬블리스 채널 구독자분은 촬영료가 전혀 없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블리스입니다. 이제 여름이 성큼성큼 나가오고 있는데 다이어트를 다들 시작을 하셨을 거고 제가 다이어트 컨텐츠도 몇 개 올렸어요. 저도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 근데 이제 다이어트를 하다보면 항상 혼자 하는 다이어트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저도 많이 힘들고요. 그래서 이번에 같이 다이어트를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구독자분들을 몇 분 뽑아서 3개월에 걸쳐서 다이어트를 진행해서 같이 바디 프로필을 찍는 컨텐츠를 한번 진행해보려고 해요. 이 컨텐츠에는 제가 구독자분들한테 운동을 알려주거나 다이어트를 알려주거나 이런 컨텐츠는 아니에요. 저도 구독자분들한테 운동을 배울 거고 구독자분들도 저한테 운동을 배울 수 있고 또 다른 구독자가 다른 구독자님에게 이제 정보 전달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래서 소규모로 한 5분 정도만 뽑아서 이제 컨텐츠를 진행해보려고 하는데 우선 이 컨텐츠 제작에 도움을 주신 분들이 몇 분 계셔요. 일단 무브모 대표님께서 후원 및 스튜디오 제공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제가 다니는 헬스장 지민더하우스 대표님께서 센터 대관을 허락해주셨어요. 그래서 컨텐츠가 아마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사실 아직 구체적으로 뭔가 정해진 건 없어요. 왜냐하면 같이 만들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큰 틀만 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큰 틀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2주에 한 번 정도 만날 것 같아요. 2주에 한 번 정도 만나서 그간 다이어트 이야기 나눔 그리고 정보 공유 그리고 같이 운동 그리고 뭐 회식은 다이어트 하기 때문에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뭐 아무튼 그렇게 해서 마무리하는 그런 식으로 할 거고 그리고 아마 2주에 한 번 모일 때마다 서로에게 미션을 주고 그 미션을 2주 뒤에 와서 확인을 해보고 달성했는지 안 했는지에 따라서 포상 뭐 포상이 사실 뭐가 될지 모르겠어요. 또 이 컨텐츠를 하면 또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분명 생길 거니까 그런 도움을 받아서 포상도 한 번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모임 때마다 제가 각자한테 주제를 줄 수도 있고요. 주제를 줘서 그 주제별로 각자 운동법 소개 뭐 이런 걸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뭐 말은 거창하겠지만 정말 부담없이 만나는 자리일 거고요. 제가 무한정 많은 구독자분들을 뽑으면 이게 진행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딱 5분만 뽑을 거예요. 딱 5분을 뽑는데 여기에는 그래서 제가 컨텐츠라는 거를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을 받을 수는 없어요. 제가 생각하는 우선순위의 몇몇 분들이 있어요. 당연히 첫 번째는 정말 열정이 가득한 어썸블리스 채널 구독자분입니다. 이런 분들을 무조건 우선순위로 뽑을 거예요. 근데 이제 가산점을 조금 줄 수 있다고 한다면 제가 약간 약한 부분이 아시다시피 제 채널이 약간 좀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 채널을 좀 재밌게 꾸며줄 수 있는 컨텐츠 기획 같은 걸 잘하시는 분이 있으면 가산점을 많이 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거 플러스 촬영이나 편집에 또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있으면 또 가산점이 분명 있을 거고요. 제가 좀 못하는 부분들을 도와주시면 이번 컨텐츠가 굉장히 재밌게 잘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사실 운동을 막 엄청 잘하는 건 아니고 엄청 지식이 많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운동 쪽으로 또 뛰어나신 분이 계시면 또 가산점을 많이 드려서 아마 이 프로필 반에서 좀 약간 지도자 역할 같은 걸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런 분이 한 분 계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시간이 많으신 분이 좀 지원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제가 2주에 한 번 만날 거라고 하긴 했지만 뭐 상황에 따라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날 수도 있고 지역이 가까우신 분들은 맨날 만나서 같이 운동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너무 바쁘신 분들이 지원을 하면 시간 맞추기가 힘드니까 정말 자기는 앞으로 한 두세 달 동안 자신의 시간을 좀 할애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지원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도 잠깐 언급했는데 제가 약간 노잼 캐릭터다 보니까 좀 분위기 메이커 약간 좀 재미나신 분이 지원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사실 그냥 운동 좋아하고 열정적이시고 좀 유쾌하신 분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원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지원은 제가 영상 하단에 제 이메일 주소 하나 써드릴 테니까 이메일로 자기소개를 간단하게 써주시면 제가 한 번 선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뭘 적어야 되는지는 하단에 기재해 놓을 테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보자. 5월 10 한 5, 6일까지 마감을 하고요. 제가 빨리 5월 24일 안에 첫 미팅을 한 번 할 거예요. 첫 미팅을 해서 한 번 다 같이 모여서 만남을 가질 거고요. 6월부터 시작해서 7월 말까지 다이어트를 할 거고 그 다음에 7월 말에서 8월 초쯤에 아마 프로필 촬영이 있을 거예요. 이 시기는 다 같이 만나서 한 번 정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언급했지만 주로 모이는 장소는 지민드하우스가 될 것 같고 지민드하우스에서 2주마다 한 번은 만나서 거의 무조건 운동을 같이 할 거고요. 근데 또 혹시나 자신이 다니는 센터 대관이 가능하다 아니면 또 대관을 해주실 어떤 분이 나타나면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날 수도 있고 뭐 자주 만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촬영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신사동에 있는 가람사진 제작소라는 곳에서 아마 진행을 할 것 같고요. 원래는 촬영비가 1인당 15만 원으로 무브모어 대표님께서 합의를 봐주셨는데 무브모어에서 5만 원을 지원을 해주시고요. 나머지 10만 원에 대해서는 어썸블리스 채널에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참여하시는 분들의 그 부담금은 전혀 없을 거예요. 제가 최대한 다 부담을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많이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마 빡세게 해야 될 거예요. 저는 이번 컨텐츠를 기획하면서 저 자신을 아마 또 몰아칠 거기 때문에 정말 가혹하게 한 번 달릴 수 있는 분들만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기소제닉 4일차인데 엄청 피곤합니다. 제가 어제 영상 편집을 하다가 거의 한 3시 반에 잠들어가지고 너무 피곤합니다. 그래서 원래 에너지 드링크 몬스터 잘 안 먹는데 몬스터 하나 안 먹고 운동 가려고 하고 있고요. 오늘 아침에 0.2kg 빠졌어요. 역시 제가 예상했던 대로 수분 감량은 이제 거의 끝난 것 같고 이제 본격적인 키토 상태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이제 가서 오늘 하체 운동하는 날인데 아직 근육통이 조금 남아있긴 한데 그래도 아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이따가 뱉도록 하죠. 후에 이거 이거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스티프 데드리프트 하고 운동 끝냈어요. 이렇게 했는데도 1시간 반이 걸렸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게 키토제닉을 해서 그런지 몸이 안 풀려서 그런지 약간 아직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운동 오늘도 그래도 잘 끝냈고요. 강도 있게 컴팩트하게 잘 끝냈습니다. 여러분 9시 반쯤 됐는데 이제 방금 퇴근하고 집에 왔어요. 근데 사실 8시에 저녁을 먹었어야 되는데 아직 한 깨도 못 먹어서 배가 엄청 고프진 않은데 좀 짜증이 나요. 일이 조금 빨리 안 끝나가지고 저녁을 먼저 먹었었어야 되는데 갑자기 일이 막 많아져가지고 지금 이제 저녁을 먹으려고 저녁 준비 중에 있습니다. 보시면 부채살 300g하고 이거는 저번에 먹던 처가이롤 200g 남아 있어서 이렇게. 이렇게 500g 하고 약간 야채 같은 거 하고 먹을 생각이에요. 근데 오늘은 김치를 사서 김치를 조금 먹을 거고. 그 다음에 오늘 이거 선반 하나 사서 선반 조립해야 됩니다. 아 할 일이 많네요. 여러분 저 이제 드디어 10시 반인데 첫끼를 먹습니다. 아 너무 배가 고프네요. 짜잔. 그러면 밥을 맛있게 먹고 오겠습니다. 아 너무 배가 고프네요.